이 글에서는 손태진이라는 한 여가수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잇고 매력적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손태진은 단지 1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놀라운 음악적 재능과 학업성취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음악과 학문 모두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이 두 세계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실현해냈습니다. 손태진의 음악 여정은 그녀가 아직 데뷔 초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고의 보컬 실력을 입증하며 가요계 선배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nbn이 주최한 음악 콩쿠르에서의 우승으로 더욱 빛을 발했으며 이를 통해 그녀의 명성은 더욱 공고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매니저에 따르면 이러한 성공은 그녀에게 명문 대학들로부터의 입학 초청을 이끌어냈지만 손태진과 그녀의 가족은 대학 진학 대신 고등학교 과정을 우선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보내고자 하며 학업에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높은 성취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손태진은 항상 학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사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손태진의 열정과 노력은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음악적 재능과 학문적 성취를 넘어 손태진은 팬 커뮤니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정신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손태진은 노래와 작곡, 프로듀싱에 참여함으로써 그녀의 다재다능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독창성과 독립심은 많은 음악 프로듀서들과 동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